후- 하- 여보세요? 네 호텔 맞죠? 네 맞습니다. 여보세요? 네! 잠깐만요. 여보세요? 네! 네 죄송한데요. 예약하고 싶은데요? 네! 근데요! 아.. 죄송한데 배가 좀 문제 있어요. 여보세요! 네? 네! 어.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 있거든요? 네! 네! 방 구워주세요! 네? 여보세요? 네 네네 방구 주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방구 여보세요? 아 죄송합니다 방구 주세요 예약하고 싶거든요 조심하게 나주세요